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삐뽀뺐다 삐빼리 뿌 삐빼리 따 이러고 에에에에 이러는 거지 오늘 장난기가 가득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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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생수병을 이렇게 하시는 게 모르겠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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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총으로 전혀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 내 상태가 아니 아니 너무 빨리 가다보니 나 안 썼어 나 안 썼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패키니즈? 미션을 주지 않나? 여기 스타일이 약간 다르네 형 거기 제목이 뭐였지? 야 나 무서워 빨리 한 명만 와 깔끔하고 신사적인 성격에 한국말이 유창한 지금 이러지 마 야 그냥 얼굴에 뿌려 어 미안해 어떡해 준이 엉덩이를 야 엉덩이 안되지 엉덩이 안되지 11 11 12 마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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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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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왜 이렇게 인생을 사기 치는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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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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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... 라프트라이프... 라프트라이프? 라프트라이프? 라프트라이프! 왜 이렇게... 이번엔... 랜덤 텔레파시를 하죠! 본인이 몇 명이에요? 첫 번째는 다 세븐틴 첫 번째는 다 세븐틴 첫 번째는 다 세븐틴 첫 번째는 다 세븐틴 나한테 죽는다 컴온! 친구들 불러 아무도 못말려 We party today 클라이맥스 달려 꼬리 휘날려 또 알잖아 버팔로 레드카페 위를 뛰어 내일은 잘 나갈 거야 더 하물며 데뷔 걸어 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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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회시 아까 회시? 양쪽에서 나만 빼고 노니까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야 조금 뿌려놔야겠다 조금 더 뿌려놔야겠다 조금 더 뿌려놔야겠다 왜 이렇게 뿌려놔야겠다 바로 발해봐 일단 뿌려봐 아 니네 김치 먹이려고 하는 거야 형 또 뭐 할 거지 형 차릴 때 김치 사다기 하지만 진짜 하면 안돼 그거 우금 현태 온다 김치사도 이아몬 하지 쇼도 김치사도 이아몬아 우리 얼만큼 젖었어? 어? 많이 젖었어? 호랑해 하니해